시험夫 이거 몇지? 팔이 음 근데 썬데이 이거 대게만 좀 다 시럽을 지금 좀 역대급 시끄러워 역대급 시끄러운데 저기 서있어 바로 어때 근데 밖에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안은 너무 정신없어 근데 밖에도 정신없어 없긴 한데 그거는 간헐적이니까 괜찮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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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적당히 지금은 무슨 고깃집을 가보고 있어요 제가 저장해둔 바비큐 집 같은데 여기 한 번 가보려고요 고깃집을 가보고 있어요 포르투어로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찍 피티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피칸냐? 피칸냐 하나랑 여기 시크릿 시크릿 포크 이렇게 두 개를 시켰습니다 저거 피칸냐에다가 먹으라고 주신 소스 같은 거거든요 콩이에요 제가 콩ando 고기랑 콩mak 고기&고기 포크로 지금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또 먹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먹습니다 어? 이쁘게 생겼다. 고고쿠. 오블라라. 오블라라. 오케이. 맨날 이거 스트로베리. 아, 엄청 진하네. 진짜 진해. 아, 너무 맛있어.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부터.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다 전체적으로 엄청 하나하나 맛이 진해. 다 전체적으로 멈추는 게 안전. 시끄러스에 가득했음. 자막을 멈추는 게 안전. 스트로베리. 스테리티. 스트로베리. 스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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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에 도착했다. 포도 방향으로 생각했다고 Earline의 방향으로 맞아요. 일단 도착하려는 시간을 Evidence 당장할 때 조금 더 인heart돼요. 집단하자마자 타임에 가야해해선 곳에 그리고 피클로 입학하고 저희도 ㅋㅋㅋㅋ 그런데 방향으로 감성했다고 하는데 혹시 문장에 물어본 곳은 인간은? 두개 받았어요 남편꺼랑. 스프라이트 제로. 지금 밥먹으러 가는데 이런 행운이? 이런거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기분좋아. 지금 도쿄스시라는 스시지로 가고있어요. 부패인데 런치로 먹으러 가보고 있습니다. 런치로 먹으러 가고있어요. 런치. 런치. 맛있다. 숭붕만.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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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e. 여섯개짜리 팩을 샀습니다. 헤나다가서 친구들 하나씩 줄거예요. 와. 2개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입... 귀여워... 나 못 알아. 하나. 저희 너무 더워가지고 걷다가 그냥 카페에 왔습니다. 콜라랑 오렌지 주스를 시켰어요. 오늘이 27도거든요. 여기 온 이후로 제일 더운 날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까지 더웠던 적이 많이 없거든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막 들어왔어요. 더워서 못 아꼈어요. 제가 지금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새똥을 맞았기 때문이죠. 이거 보세요. 대충 닦았거든요. 근데 여기 팔에도 엄청 다묻고 가방에 다무졌어요. 지금 가방도 대충 닦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가서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다니.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여기 진짜 시원하다. 이 공원은 또 처음 봐봤지? 나무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 이거 봐. 여기 앉아서 쉬어도 좋겠다. 새똥만 새똥만 안 맞았으면 여기서 좀 쉬다 가는 건데 빨리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쉴 수가 없네. 쉴 수가 없네. 신뢰이 통으로 한다. 네. 신뢰이 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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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이 통으로 올라 stimmt. жCUając 좀 이뻐요. maovi. 감사합니다 여기 새가 많네 아니 무서워 보잖아 어머 미안해 봤어? 저번에 수정봉 왔을 때는 저쪽으로 돌아왔거든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돌아보자 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완전 좋은 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가리는 게 많아서 근데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보면 여기도 어떤 포인트인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예쁩니다 다 들어왔다 근데 이만 좀 오르라고 해놔 무슨 안 좋은 일 있다냐? 여기가 안이 너무 예뻐 또 가ê 깻잎이 지금 고고hur 이곳은 여기가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계좌에서 왔다던데 조금씩 조금씩 작아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계좌에서 왔다던데 여기가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계좌에서 왔다던데 이쪽은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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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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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